이어서 외신 일본편입니다. 니홍 게이제의 신문의 보도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 타이틀부터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자주규제단체의 간주업체도 참가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넴코인 유출 사건 등으로 이 보안 문제가 꾸준하게 지적돼 왔었죠. 이 때문에 일본 가상통화사업자협회와 일본 블록체인협회가 다가오는 4월을 기점으로 통합을 이루고 또 새로운 자주규제단체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단체가 통합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교환사업자의 자주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주요 문단은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본 가상통화사업자협회 회장 오크야마 씨의 발언인데요. 마주와 도로크스미노 주로크샤데 하수석스스르가 우선은 등록돼 있는 16개 회사로 발적을 하지만 금융청의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 간주업체 및 앞으로 들어올 업자에게도 참가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청이 여태까지 인정한 자주규제업계단체나 기관으로는 1973년에 설립된 일본증권업협회나 1994년에 설립된 일본자금결제업협회 등이 있는데요. 이 양 단체에서는 암호화폐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주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발전을 위한 규제인 만큼 일본의 노력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